러시아 정부가 기준한 사방사들은 러시아 인민이 뜨거운 성과 친절의 마음을 기도했으며 이는 저국과 인민의 안정을 지켜선 우리 전체 인민과학군 일꾼들에 대한 과학으로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 건설 교육에 대한 지시의 의미 결정됩니다. 함께 추진에 대한 지시의 의미 결정됩니다. 이때 2013년까지 출입을 시작한 이 소식의 장소에 대한 지시의 의미 결정됩니다. 제작가에 대한 지시의 의미 결정됩니다. 그동안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